소리를 누가 이렇게 크게 질러주시나요? 타이틀의 우아 말아보겠습니다 말아보겠습니다 소리 질러! 소리 질러! 나의 마음을 내가 너는 이해가 너는 이해가 질러! 너의 마음이 그렇게 많이 내사다 보면 고마워 고마워 난 몰래 어떻게 네가 내 연옷 implication 내가 미어진다고 온다 워이로다가 워이로다가 워이로 아무것 같기도 하고 더 너가 필요해 바로 너는 더 리얼거 내 짓은 난 너 늦은 난 너 넌 넌 맘로 내게 점점점 다가오면 원한 따뜻한 불렘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Joey & AleLala 아 Florida Yo my man tall it up Yo my man tall it up 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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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aila Yo my man tall it up Yo my man tall it up Karena 넌 깜당하라 내 맘을 내 맘을 소스러지게 하는 우아해 우아해 어쩜 넌 오늘도 날 살릴게 계속 잠 못 들게 안 하겠어 또 안 해도 돼 그리는 너 하나냐 넌 비어서면 돼 너가 필요해 너가 필요해 널 못 들일게 그리는 나처럼 넌 넌 넌 넌 넌의 맘 희철이 낮잠 말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내 맘은 날이 점점점 달가면 안 할 수 없는 너로 놀아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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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우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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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암ăng 자... 여러분 그게 정식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 다이아맨불은 마이크 잠깐 내려가셔서 마이크 한 번 받으시고 의상 체크 잠깐 하unes 무대 정리를 한 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들 마이크 하나씩 받아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정말 이곳 명동 시내가 너무나 뜨거워지는 무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다이아 멤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오늘도 너무 예쁘죠? 자 우리 다이아가 또 애친구라는 다 이쁜 아이디를 해가지고 다이아인데 우리 멤버들 정식으로 인사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이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저희는 어메이지 인디언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입니다 누가 지금 악 했어요? 오늘 악 아니에요? 뭐라고 하게 됐다고요? 자 우리 유니스 양부터 개별 인사밖에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유니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 유니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 인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 인채입니다 네 저희 유니스 양도 인사 한 번 해주시죠 네 마이크 잠깐 바꿔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비행기 타고 가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 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예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예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예빈입니다 아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다이아 멤버들이 많은 분들 앞에서 지금 인사를 드렸는데 지금 명동이 마비 상태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우리 다이아를 보기 위해서 지금 자리를 해주고 계시는데 네 여러분들 일단 안전 유의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하철 6번 출구 쪽에 너무 혼잡한 상황이라서 우리 네 지금 서 계신 분들 자리를 조금씩만 양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 오늘 공연이 안전하게 잘 끝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하철 출구 쪽에 계신 분들 이제 서로 조금씩만 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음 자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늘 버스킹을 하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제가 게릴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소감이 어때요? 이렇게 명동에서 공연을 하는 건 처음인데요 여러분 너무 춥죠?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MC분 너무 추워 보이시는데 아니요 아니 저는 다이아 멤버들이 이렇게 있고 계시는데 제가 이 정도면 뭐 거의 찜질방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신에 저는 괜찮은데 우리 다이아 멤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여기에 1시부터 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다이아 팬분들이 저보다 더 찍어오셔서 쭉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우리 다이아 멤버들은 지금 춥겠지만 오늘 오랫동안 기다리신 우리 다이아를 보기 위해서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짝혀짝게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우리 인사를 뭐 그냥 드리면 안 되잖아요 약간 애교를 좀 보여 드리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벤트로 지금 우리 다이아 멤버들이 예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쁜 자리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멤버들이 짝힌짝게 한 번씩 애교를 한 번 보여 드리는 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소미양 막내니까 또 애교를 하는 막내 아니겠습니까 소미양부터 한 번씩 짧고 그렇게 한 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그중 날씨에도 많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중 날씨에도 많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심장이 넓네요 아 리더의 애교 생각을 못해봤는데 너무 예쁜 동생들이 앞에서 애교를 해가지고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엄무는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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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야 자 은채야 애교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아... 아... 오늘도 추운데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기 걸리면 안 돼? 아... 우리 은채양도 감기 걸리면 안 돼? 네 자 주은이 형한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깔끔했어요 자 우리 유니스 형 마지막으로 부담되죠 지금? 좀 부담되죠? 부담 가지지 마시오 편하게 하나 보여주세요 오늘 추운데 저희 땀 흘리고 갈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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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정말 5시간 넘게 기다려주신 팬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이아 멤버들이 아주 예쁜 애교까지 모이셨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도 보여주실 무대에 나와 있거든요 동영 무대 사진과 동영상 해시태그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샵 다이아 명동 버스키 그리고 샵 우와대박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를 지금 빨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두 번째로 들려주실 노래가 지금 준비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멤버 잠깐 마이크 전달해주시고 네 무대 바로 저희 근데 잠깐 부탁드릴 게 있어요 화이팅! 저희가 다음에 할 곡이 어... 그거 있어요 이거 아 맞다! 맞아요 나랑 사귈래! 네 나랑 사귈래라는 노래를 할 건데 이거 되게 응원 포드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힘나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우리 물론 팬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명동 와주신 분들 좀 따라할 수 있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저희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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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있잖아 베이베 베이베 나랑 사귈래 사랑을 읽어 사랑을 읽기는 그만해 어떡해 놀란 내 가슴이 자꾸 콩콩콩 뛰는데 네 이렇게 지금 많은 시범 조개들이 함께 해주셨네요 네 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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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여러분 뒤에 계시는 분들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나랑 사귈래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다이아 멤버들 마이크 전달해주시고 무대에 바로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지금 요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해시탱 이벤트 빨리빨리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우리 다이아 오늘 정말 뜻깊지 않게 또 이렇게 갑자기 게릴라 버스킹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나랑 사귈래무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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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 건가 왜다가 가격이 나를 바라보고 싶어 또 소모님의 왕으로 날 만나들 가는길 날마다 여전히 떠나는 일이지 I wanna play 가고 싶어 이걸 거룩해 두고 싶어 엄마야 엄마 엄마 다 그래서 하는 거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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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뿐잖아 이런 말 없대 널 본 거룩해 이런 날 없대 난 Baby Baby 왜 이래 나랑 사질래 밀고 다 당기는 그 맘에 어떡해 놀란 내 가슴이 자꾸 쿵쿵쿵 뛰는데 내가 왜 이래 왜 이래 널 못 보냈래 어린이 눈을 알게 되달래 그래도 너는 네가 좋은가 어떡해 왜 이래 나랑 쩌쩐 빠졌어 앙에 빠졌어 다 강조한 난 오늘 같은 날 매게 따서워 내 코에 찢어졌으면 너도 그려야겠네 Oh no, oh no, oh no, oh no 너비가 땡결네 Oh no, oh no, oh no, oh no 너비가 땡결네 왜 이런날 어때 너무네던데 이런날 땡결네, 땡결네 땡결네 이래 니빛고 나를 이긴 말네 어떻게 놀란 내가 뿐이 자꾸 콩콩콩 위대를데 오늘도 왜 이래 왜 이런나 모르는 왜 한구만 깨짓는데 그래로 네가 좋은 걸 어떡해 또 너무네던데 너무네던데 이럴던데 내 맘을 사봐봐 죽게 너에게 사라 내 맘을 바라돈 내 맘을 바라돈 내 맘을 바라돈 이제는 baby baby 랩 그래로 당기지 그래로 당기지 그래로 놀란 내 가슴이 자꾸 콩콩콩 위대를데 나는 날 내 맘을 바라돈 내 맘을 그 그래로 하늘에 하늘에 우리 더 communéqu 자, 지금까지 우리 다이아이였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노래 이 두 곡입니다. 여러분들이 앵콜 외치셨으면 한 곡 더 들으실 수도 있었는데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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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rah 잘 Bet위 Vlog 별로 앵콜로 안 원하시는 것 같은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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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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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우영양 만족적으로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태연양 괜찮았어요? 사는 모습 괜찮아요? 네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갑자기 준비한 이벤트다 보니까 많은 곡들을 또 보여드리진 못했고 두 곡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앵콜곡으로 이번에 나온 10곡 노래 우아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아까 제대로 못 찍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용чик!! 그래서 우아를 한 번 더 보여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가 хr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해시태그 이벤트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올려주고 계시는데 일단 지금 체크를 해서 우리 다이악 멤버들과 사진을 찍을 멤버를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부탁해 주세요 아이디 말씀드리겠습니다 IHUNJAE7365님 손 들어주세요 우와라고 크게 치세요 빨리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자 두번째 당첨자 불러드리겠습니다 MINJUTRC 민주틱 우와 빨리 앞으로 오세요 자 두분 무대 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이아 멤버들과 사진체라고 할 수 있는 해시태그 이벤트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자 이쪽 계단으로 해서 안전하게 조금만 자리 조금만 자리 이렇게 부탁드릴까요? 자 우리 다이아 앨범 열심히 홍보해주고 계셨던 분들이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두분 자 휴대폰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휴대폰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휴대폰 가지고 오셨나요? 휴대폰 달라고 네 네 네 네 잠깐 옆으로 오실까요? 여기서 개별적으로 한 분씩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눌러주시고 전달해드릴게요 자 좀 찍어주실까요? 자 우와 부럽다 부럽다 우리 다이아 멤버들과 사진처럼 약속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즈 둘 셋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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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두번째 멤버들 여러분도 네 가운데로 와주시고요 네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와 부럽다 사진 찍을 때도 우리 다이아 멤버들 너무 예쁘지 않아요 계속 우와 소리 질러주시면 죄송할 수 있네요 아주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조심히 내려가시기 바라겠고요 조심히 내려가시기 바라겠고요 어 87점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이거 드릴게요 자 축하드립니다 어 우리 다이아 멤버들 이제 마지막 앵콜곡으로 우화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 아쉽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 주셨으니까 이 순간을 좀 기억해보고자 이번에는 단체 사진 촬영을 우리 다이아 멤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한 컷 안에 한번 담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까 하는데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우리 다이아 멤버들 잠깐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사진 찍어주실 네 자 카메라 감독님만 무대 위로 네네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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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겠습니다 돌아서 자 카메라 감독님만 올라주실 앵콜확인 한번 할게요 아 좋네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예쁘고 이래도 예쁘고 너무너무 예뻐요 자 사진 촬영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더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어 2019년 갓딩고 우리 다이아의 우화 앵콜곡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조금씩만 더 갈까요? 네 조심하시구요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 자 모여서 우리 오늘 명동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손 머리 위로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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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음에 다이아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다이아아 철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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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더 가겠습니다 자 저쪽에 계신 분들도 같이 나오게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다이아아 철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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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네네 너무 수고하셨구요 자 여기 멤버들 마지막으로 앵콜곡 우아 들려 드려야 되는데 음 네 큰 인사 한번만 드려볼게요 하나 채원아 권채원 자 우리 멤버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계셔서 여기 지금 통행이 힘들 정도로 마비가 되었어요 우리 자 우리 막내 송이현부터 네 오늘 함께 가신 소감 그리고 많은 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침부터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와서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도 더 좋은 모습으로 이제 활동 시작했으니까요 우아 많이 사랑해주시고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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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음 유니스야 우아 네 오늘 진짜 그렇게 만남해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이렇게 자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활동 이번 주에 시작했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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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어 가까이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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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빈요 네 저희가 버스킹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날씨는 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다이아 우아 활동 이제 첫주차 적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나온 활동도 많은 좋은 모습 보여드릴테니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오랜만에 버스킹 한다고 해서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원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많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감비 조심하시고 저희 우아 컴백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데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조금 걱정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우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이아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희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다이아를 영동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 많은 분들께는 우아할 일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자 무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진짜 마지막 무대 우리 다이아의 이만 신곡 우리 다이아 마지막 무대에 우아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같이 우아 우아 우아를 외쳐 주실 부분이 많아요 우아 들어갈 때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곡 박수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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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놀래 어떻게 네가 내 옆에 내 삶이 역할 I'm in love, babe 그 눈을 안에서 이러기만 해도 돼 넌 더 필요해 그냥 내 맘에 눈 볼 수 있게 눈이 새해 I'm in love, babe I'm in love, babe I'm in love, babe I'm in love, babe 넌 내게 점점점 다가오면 원하는 모습으로 놀라워 Oh wow, wow, wow Oh wow, wow, wow Oh wow, wow, wow Oh wow, wow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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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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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my man to lead up You're my man to lead up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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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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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my man to lead up You're my man to lead up 소중한 내 삶은 인체의 전부다 내 맘을 내 맘에 소스러지게 하네 우아해 우아해 어쩜 넌 오늘도 날 날릴게 진짜 못 들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너 하나만 보고 있어면 돼 넌 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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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Whit 그다음에 하늘에서 틀리막혀 자꾸만 더 넌 벌써 하고 와 와 와 마셔 틀리막혀 자꾸만 더 넌 벌써 하고 와 와 와 난이 나 나 나 나 비틀었던만 나 나 나 그니까 네 점점점 다가오면 하늘에서 틀리막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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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말 있는구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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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멤버들 네 우리 오늘 명동을 찾으신 많은 분들과 이제 자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너무나 우와한 노래로 돌아온 다이아 많은 분들께서 노래 사랑해 주시고 SNS에도 팔로우 해주시고 그리고 공식 채널에 노래들 좋아요 그리고 많은 응원을